예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우리 이성대 이성대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세 번 하고 이성대 세 번 하고 이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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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왜냐면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 수 있습니다 우리 진동민 행님 동생하고 친하거든요 다음에 또 뵈는 시간을 뵙겠습니다 호빈기 청춘당 고기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너를 찾아왔나 난 없어 궁금해 말없이 살고 울고만 있을까 싫었나 이 자리에 새긴 그릇 마견만 쌓여라 있는데 그릇에 누 단위 가르선 샤라라 코라스는 창실마가 두고 샤라라 빛할지 창피는 바다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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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울시고 울고만 있을까 나무리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 막염만 쌓여 들이는데 내 마루를 달래가는 사람 보라색 참 좋은 단골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